Q&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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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파인 Q&A Q&A 《 slideshow siendo your mom》 《 slideshow to get out》 《 slideshow the characters》 各位に来ました 今日は焼肉屋に来ました OK? 大丈夫? OK 오늘은 조금, 이 친구를 어새어 어새어새어 어새어 배치의 첫째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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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하지 않아요. OK. 行ってきましょうか? 塩炭1つ? 砂糖1つ? 그리고 2개 그리고 2개 베이지만? 네 야채 그리고 라면? 네 라면 1개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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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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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무슨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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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서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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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라면 1일 후에 만듭니다 많이 특별한 블랙만드 주스 1일 후에 만듭니다 1일 후에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강림도 웃기고 줄을 곁에 넣으며 간식을 넣습니다 감싸에 앉아있는 짬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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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 부탁드립니다.